미군인들을 위해서 그냥 뜨거운 모둣발을 쏘아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으로 자리 이동을 하고 왔습니다. 옛날에 다만형 알바부터 식판, 다만형 식판 때는 다이바만 다만형 포도 식판 때는 제압방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두가 다두가 대단한 것인데요. 자, 이제 상상으로 해주세요. 자, 다같이 입 맞춰서 이쪽에 3학년 1반 사모용 이방입니다. 아까부터 아까부터 자기랑이 넘게 말했는데 시발 대박이에요.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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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메템으로 근데 너는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님 변호사가 빨리 보셔서 병원을 봐봐 변호사가 병원을 봐봐 그 다음에 당분으로 있으라고 필요한다고 열 첫째가 받지 말고 고객같이 내 동시에 비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원을 봐봐 저 서울중국사기 회장님 저 멋지게 기분을 마신 다음에 병원을 봐봐 오지호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성글라스 2분으로 병원을 좀 놔두시고 어 팩스위드 회장님 씨 김동복 우리 팩스위드 회장님 또 병원을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저 은양에서 농장으로 계신 이규선 저 어 백세장도 병원을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곧 할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선배 우리 동기복 병원을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총무로서 흐블나게 고생하셨던 우리 이태원도 어 팩스위드 회장님 염색약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을 좀 놔두시고 아 변호사는 병을 좀 놔두고 어 널널널널먹지 말고 깔아야 돼 그래 깜빡이야 아 자 송훈아 사진만 치지마 니가 별도 없죠 저 오지호 회장님 아니 저 뭐에요 오늘 자유한테도 좀 좀 더 주세요 자유한테도 좀 더 주세요 자유한테도 좀 더 주세요 저 알 오이 춤 신 이 echo 서둠 감사합니다.